강습을 해볼텐데요. 레게가 어렵지? 첫째, 레게란 무엇일까? 레게 정의. 레게는 바로 뭐라는 소리예요? 이게 바로 레게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레게 정의를 드렸으니까 바로 동영상이에요. 일상생활을 레게로 한 번 말해볼까요? 오케이. 자, 그럼 자기소개 한 번 해볼게요. 레게토드로. 레게는 그라디어스 마세요. 에이. 못하는 거니까. 아니, 이거 우리 아빠 잘 듣는 소리야. 오빠들 어때요? 보니까. 정상 같아요. 네? 오빠들 어때요? 저런 오빠들 보면. 별로네요. 딱 우리 마귀래 오빠들 같아요. 딱따구리? 딱따구리. 왜 딱따구리로 나와? 딱따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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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따구리.